오늘은 만성적 성인 질환에 큰 도움을 주는 큰 개불알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큰 개불알풀은 현삼과 두해사리풀로 씨앗의 모양이 개의 불알을 닮았다 해서 큰 개불알풀이나 봄같이 꽃이라 합니다. 꽃이 매우 작은 게 큰 특징으로 시골들력 어디서든 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척박한 환경에서도 뿌리를 잘 내리며 번식활동을 끊이질 않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예전 먹을 게 부족한 시절에는 구황식물로 어린 새순을 뜯어서 데친 다음 소량의 기름과 소금을 넣고 조리해서 즐겨 먹은 대표적인 봄나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된장국에 넣고 끓여 먹으면 특별히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밥도둑이 따로 없는 봄철 건강식으로 좋습니다. 야생식용 봄나물들은 대체적으로 혈액정화 작용이 아주 우수하다 보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근본적으로 식단을 꾸리게 되면 건강개선에 큰 빛을 보게 됩니다. 큰 개불알풀은 약간 달면서 차고 은은한 향기가 나며 강과 위에 작용하고 답답한 속과 위장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식물체전초에는 소량의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이 들어있고 유황 및 탄닌 성분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만니토리 함유되어 있어 나트륨과 염화물의 신장관의 재흡수를 억제함으로써 인유작용을 강하게 촉진시킵니다. 그러므로 급성심부정과 전립선개선, 요도염 부종 등의 신장기능이 극도로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체액의 정상적인 성질을 유지시키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전초를 그늘에 말려 다려 먹으면 주독을 풀어 강기능저하를 예방하고 신체면역활성 및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소통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치료사례로는 몇 년간 불규칙적인 식습관과 음주로 인해서 혈관이 헐거워지고 곧 터질 듯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장염과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각종 만성질환으로 인해 혈압약과 영양제를 매일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욱 건강이 악화가 되어갔으며 몸도 자꾸 야이어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면 죽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약초를 배우기 시작했고 큰개불알풀이 여러 성인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매일 이것을 캐다가 끼니 때마다 나물과 국거리로 만들어 꾸준히 먹었습니다. 그 결과 위장염과 고혈압이 깨끗이 사라지고 탁한 혈관이 맑아져 잔병치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도 정상수치로 돌아오고 나쁜 콜레스테롤과 고지혈 등이 모두 정상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실험에서 큰개불알풀 취출물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체내염증을 일으키는 지질과 단백질 인자의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에서 50%로 개선 및 억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항산암 및 항염증 활성에 생리활성을 강하게 나타내어 천연기능성 소재로서 활용 가능성을 높게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개불알풀만 꾸준하게 잘만 활용하면 어지간한 병증은 고칠 수가 있고 특히 혈관에 뭉친 혈액덩어리와 독소제거, 노폐물 등을 풀어내는 데 좋은 치료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암환자들이 식이요법으로 치료에 적용하면 좋고 특별하게 유해한 세포독성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큰개불알풀은 봄철에 전초나 지상불을 채취하여 깨끗이 씻은 다음 그늘에 말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약용방법은 1회 5에서 10g에 물 800ml를 붓고 대추 몇개 넣고 다리시면 됩니다. 식용으로는 어린순을 채취해서 뜨거운 물에 가볍게 데친 다음 당근과 대파, 찐마늘 참깨, 과일효소 참기름을 적절히 배압해 나물로 무쳐 먹으면 됩니다. 또한 비빔과 샐러드 재료에 적극 활용하셔도 좋고 단옥 녹즙을 내어 먹어도 좋습니다. 큰개불알풀은 특별히 유해한 독성물질이 없어 지금까지 별다른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서늘한 성미로 몸이 냉하면서 허약체질과 저혈압 증세가 있으신 분은 과다 복용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